음악 MSI에서 4강 신화를 쓴 PSG 탈론이 LCS를 제치고 그룹 스테이지 1번 풀을 차지했습니다 18승 무패로 PCS 최초 정규 시즌 전승 달성 자국 리그에서 보여준 포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기세를 이어 플레이오프까지 전승 우승을 노렸지만 4라운드에서 비욘드 게이밍에게 패배하며 스프링부터 이어온 46연승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비욘드 게이밍을 접전 끝에 잡아내며 PCS 2연속 우승 1번 시드의 주인공이 됐죠 PSG 탈론의 핵심 캐리 라인은 바텀입니다 지난 MSI는 건강 문제로 불참했지만 아이슬란드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실력을 수차례 보여준 PSG 탈론 이번 월즈에서 역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죠 팀 인수한 지 5년 만에 첫 월즈 진출 성공 4번 시드로 시작해 플레인 스테이지를 뚫고 올라온 LCK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의 심장 초비는 여전히 라인전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파괴적인 캐리력을 자랑하는 그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의 모건, 월즈에서 더 강해진 모건은 탑에서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월즈 무대를 밟는 베테랑 데프트와 그의 옆을 든든히 지키는 서포터 비스타 그리고 데뷔 75일 만에 월즈 무대에 오른 정글러 윌러까지 한화생명이 첫 월즈를 시작으로 그룹 스테이지 그 이상의 성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비스타 역의 어깨가 좀 무겁겠군요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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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형 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파이크 아니? 안화생명? 아 근데 선택은 진짜 시원하네요 네 정말 세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픽부터 근데 일단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일단 괜찮아요 괜찮고 리미 상대로 실제로 내전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자신감도 비스타 선수 파이크 잘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럽 솔랭에서 비스타 선수 파이크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쓰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서포터인 레오나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약간 도박수를 던질까 싶었거든요 근데 했습니다 근데 싸움을 거는군요 이건 일단 빼야죠 여작사 일단 지나간 싸움에서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면 비스탄을 당한 살짝 건들긴 했었는데 데프트비용? 리버쪽으로 잘 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때릴 수 있나요? 플래시가 없거든요 이거? 텔러가! 그리고 다 맞습니다! 퍼블! 퍼블! 퍼블러 왔지만 이제 플래시가 그 자리에 플래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윌로가 옵니다 이거 뒤잡으면 많이 위험하죠 그렇죠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으블랑이 부랴부랴한 커버가 왔어요 와악! 잘 잡아냈고요 뒤에 이제 메이플이 대기하고 있는데 긴장! 그리고! 비스탄을 당한 병! 으블랑이 커버 왔습니다만 그리고 그 앤도 왔는데 모건도 와줬기 때문에 이건 서로 커버하면서 충분히 갈 만하죠 빠져나갈 만하죠 퍼블러가 와있습니다 한아비조차 만약에 여기서 망가지면 물었어요 위험하죠 이거?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만! 바느질이 좀 위험적이긴 해요 바느질이 진짜 저렇게 광역으로 들어가면 진짜 말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분명히 뒤뒤뒤 오오 그 앵이 옵니다 텔텔인데요 텔텔 잘 빠져나와야죠 이거는 아 이거 쵸비가 이거 보습했습니다만 아아 제약골드 줬어요 르블랑에게 하나생명 아까 에포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포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오 하진 오오오오오 미러만 일단 글쎄요 보탐을 밀어내는데 비스타가 버텨지도셨으면 뒤조차가 아아아아 이러면 데프트가 그래도 메이플이라도 끌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윌러가 와요 윌러가 그래도 옆쪽으로 빠져요 버트콜 버트콜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유미가 타고있어서 유지력이 꽤 괜찮 윌러가 버틸수있어요? 어 이거 킬 떠내지겠지 잘못 죽었고 카밀도 죽었고 골드거차 더 벌릴거야 어 더와요? 화나비쪽을 슬쩍 한번 보나요? 기차로 들어갔구요 딜이 충분한가요? 잡았어요 화나비 그 답은요 이모가 너무 센다요 선영을 돌려가지고 비스타까지 왔어요 비스타까지 이거까지 마무리 잘해야겠죠 들어가면서 어 결국 잡았습니다 소비가 이게 약간 용이 남았기 때문에 용싸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중간에 위험할 수 있는데 대단한 대단한 피크 됐고 묘장 싹 당겼어요 어 그런데 또 저거 강좌 관련 터지고 좀 이상해지거든요 옆으로 돌아옵니다 옆으로 돌아 나옵니다 자 비스타가 뒤로 한번 바라보이는 상황에서 아 이거 계속 시키는 어려운 판 아 르블랑이 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게 엄청난 장점이죠 메이플의 르블랑이 이런 힘인데 아 이거 그대로 아 이게 좀 많이 높네요 분명하네 아 이게 조합하게 되기 시작 아 좀 길게 아 이거 드래곤 상대가 먹었는데 근처에서 아 이거 양날의 검인 파이크가 아 근데 윌로까지 이러면 어려운데요 전멸실 쿨 아 윌로 전멸초낫음 긴 생기 아아 그런데 아아 잡을 수 있나요 어 이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불닷 아니 그런데 오 네 2킬 이게 대박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아찔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파는생명은 저 챔피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모건 모건 글쎄요 글쎄요 모건 잡히네요 이거 지금 아래쪽 보면 시야가 없어요 딜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시야가 없고 그런데 저기 들어갔다가 저렇게 허무하게 끊겼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유미 타고 있는 탈론 그리고 그 외에는 있으면 상대 충분히 저지할 수 있잖아요 이씬에서도 바리가 되면 Een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직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 Mai 메이플이 일대를 minds 담amel charges 코시 시도는 해봐야 스틸 밀러가 중 엥 우 immigrants 어두leich 비슷하게 expected 아즈루는 일단 치고 나머지 인원이 수비 하나요 일단 잘 올라가고는 있으면 아나생명 자 이 움직임때문에 PSG도 쏟아야 쉽지 않은데 뭐가 뭐하냐 아앗 아앗 매일 플렉해 아앗 너무 아픈데요 아 이거는 명치 맞은거 같아요 이러면은 다시 바론트라이 하면서 어 지금 르블랑이 계속 저런 플레이 싸움 유도할거 같은데 또 어 이론으로 막을수있다 하나미가 지우고 가는데 그린이 다깝아요 아 이제 하나미가 하나미가 윌로 위협 도망쳐 이거 한번 더 들어가면은 근데 데프트놈이 재미야구요 이거 다 위험한데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묶였어요 아 이거 하프트 데프트끈팀이라 하나미라도 그래도 아아 데려갈수가있나요 그리고 리버가 어 리버는 하나미의 어그로 참모 르블랑도 마찬가지구요 아 그리고 메이플 또 찌드기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식으로 와아아아 유아리파이드 커트콜 4타로 마무리하는 장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잘되는 게임이니까 이런 장면까지 나오네요 그럼 뚫리죠 이렇게 사실 뭐 드레이븐 파이크 있으면 하나 잘라먹는게 되지 않을까 어 여기서 싸우는거나요? 과감하게 들어오죠 윌로가 띵 한번 했는데 모건이 아래 바라보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걸렸고 먼저 파싱하면서 메이플은 뒤에 밀기했어요 이게 아 이게 아 커튼콜이 열려요? 와 이거 안죽고 빠져나가는게 그나마 진짜 저 천만다니 와 또 한 번 사타 와 유니파이드는 아니 저건 또 맞췄어요 막타를 1100 바르참피언들도 죽으면 이게 잡아 나오자마자 모건은 아하 이러면 밀리죠 아 밀립니다 이거는 하나비는 없는데 나머지 인원이 건자입니다 바텀지역 아 이거 억제기 밀렸구요 카운터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술상 조합상 그래도 와요 네 스틸 어 버스트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됐구요 그럼 나가는거 그리고 넘어갈 것 같죠 아니 하나비가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 커튼콜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신성한 한계 달고 바르지 던지고 아 이거 죽어 다 눌러줍니다 안됩니다 이거 전투부도가 안나오네요 이거 뼈작살이 일부러 끌려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린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거에요 계속 나오는거 데프트에서 윌로가 잡아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아 발을 충분히 묶지 못했습니다 데프트는 뒤쪽 이탈 그리고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를 끊여겨 피해 스탈론의 움직임입니다 결국은 쌍둥이가 날아가는 그 상황에 자신의 본질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넥서스가 날아갑니다 GG 나머지 쭉쭉 올라가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아 골드린 미세하게 앞서는 여러가지 장면도 있었고 뭐 끌고 가는 모습도 있고 찌르는 모습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경기 승부는 이런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왕의 충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네 그 외엔 누구롭고요 탈론도 잘 찔러줬고 르블랑의 저 찌르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또 지인은 또 아우 유미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피오제는 르블랑 메이플의 르블랑이 선택이 되군요 메이플이 정말 많은걸 해줬어요 네 네 아 진짜 작네요 르블랑 아군에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그런 플레이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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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